스파! 스파! 안녕! 핫도그! 난 기제이 핫해! 여기는 대만 타오이안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. 저는 지금 1960번 버스를 타고 시티홀로 이동해서 시티홀에서 택시를 타고 다시 숙소로 갈 예정입니다. 자 그럼 저와 함께 자추물도 영어 못하고 대마도 못하고 충고가 못해도 대만 여행 할 수 있다! 다같이 고고! 고고고! 어? 1906인데? 어? 1906 네, 이거 주세요. 모이오라기지 모이오라기지 이거 마이 진, 마이 백이지 네, 네, 네 너 보여줄게? 그럼 이거 찍을 수 있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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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! 아! 웰컴 투 타이완! 왓? 왓? 웰컴 투 타이완! 아! 웰컴 투 타이완! 워! 타이완! 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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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글! 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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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! 와, 사람들 그림자. 아, 아, 공부합니다. CC! 안녕하세요 팩시 승강장을 알아봅시다 팩시 승강장 여기야 통화 야시장 이거 만두같은데? 이거 맛있겠다 저렇게 굽나보다 저렇게 굽는 다리 이 집이 맛집인가봐 저렇게 해서 찌네 이게 생선으로 만든거냐? 생전에 안먹어본 맛인가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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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어 어 어 티미시? 어 티미시 요미 어 젠젠밤 이 푹? 푹 푹 푹 이게 푹 어 뭐 뭐 뭐 뭐 뭐 이게 포크 이게 포크랑 야채랑 들어간거네 이게 돼지냐 돼지야채냐인데 돼지야채가 피니시가 돼서 이게 그러면 이제 돼지야채가 피니시가 됐으니까 돼지로 가야지 돼지야채 간장은 안주는거 같아 간장은 또 물어보니 누나도 야 물어보고 싶은데 간장이 뭔지 몰라 아 아 빨리 갈라했어 빨리 갈라했어 빨리 내내 안가자 소이 소스 안 돼 아 저렇게 아 소스를 저렇게 그렇게 가져가나보네 자 이제 제껍니다 제껍 제껍 아 아 저렇게 아 소스 아 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아하 왓 소스 칠리소스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와 감사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사랑해 꼬치 미안해 거기에 여기 안에는 촉촉한데 밑에가 바삭하게 익었다 이렇게 됐다 여기 안에는 촉촉한데 밑에가 바삭하게 익었다 이렇게 됐다 단단의 국물이 더 맛있어 단단의 국물이 더 맛있어 단단의 국물이 더 맛있어 음~~ 와~~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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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는 없어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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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돼지고기 맛인데 맛있다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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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보, 봐라 대륙아 대륙아 뭐라고? 너 어디 빨리 날아간다며 너 어떻게 알아? 이거 다 방송에 들어와서 얘기해준건데 대륙아 어 어떻게 해? 나 완전 라미네이트 떨어진거 아냐? 맞아 야 응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? 너 지금 내 방송에 들어와서 봐봐 방송 들어왔어 응 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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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? 아씨 웃어? 지금 찾기 찾기 영구없다 하고 날이 난데 지금 영구는 살아있다 영구는 살아있다 하하하 하하하 너 라미네 빠진건 어디갔어? 어디 어디? 여기 여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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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세 가지 옵션을 딱 세 가지 옵션 뭐라고? 딱 세 가지 옵션 어 두 번째 옵션은 어 네가 먼저 어 한국에 가서 어 한국에 가서 일 다시 하고 다시 오든가 이게 옵션이 한계야 어 그러면 두 번째 옵션은 어 그냥 네가 내일 어 어 지금 병원 다 못 닫았으니까 내일 어 네가 치과를 타 응 어 거기 치과를 거기 해보니 옵션 뭐 모습을 준비를 했잖아 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방송을 해 오케이 나왔어 일단 생각해볼게 아 그래 음 그만 놀려 물 사러 갈래 흐읍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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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얼굴이 나도 적응이 안 된다고 하니 내가 안 된다고 아 아 진짜 슬픈데 진짜 우프다 이럴 때 우프구나 진짜 이럴 때 우프다 진짜 어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캡처하지 마 하늘에서 하늘에서 도리내로 와